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.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,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습니다.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. 저는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,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. 이번 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의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. 향후의 손실은 100%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